허옥 씨도 SNL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인사 건네주셨는데 오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이 받죠. 뭐 사실 검색창에 찾아보시면 왜 이러죠 제가? 찾아보시면 영화 배우 김민교라고 뜨거든요. 많은 분들이 개그맨이시죠? 이렇게 인사 건네나요? 많이 그러시죠. 처음에는 약간 섭섭할 때도 있었어요. 맨 초반에 나는 말하자면 연극도 되게 오래 했고 영화도 생각보다 편수가 많아요 제가. 근데 그냥 작품 하나 때문에 개그맨이시죠? 그러니까 제 직업을 아예 다른 직업으로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섭섭하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거를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든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데뷔 25년 되셨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장진 감독님과 함께 하신 건가요? 영화요. 영화는 저는 돌아가신 박철수 감독님하고 성철이라는 영화 찍었었어요. SNL을 장진 감독님의 권유로. SNL은 장진 감독님이 발굴해 주셨죠. 그렇군요. 제의하시다가 이 캐릭터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짱이다 싶으셨던 건? 최순실. 그리고 에나벨. 많죠. GTA 게임 캐릭터 했던 것도 너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은 분장 없이 오디오로만도 딱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그럴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있고 그냥 분장을 해야 좀 제대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큰일 났네. 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언니 때문에 나 지금 언니가 말 안 했어. 나 여기까지 왔잖아. 웃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서.